안녕하세요 종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펜타클 4 코인이죠 코인 4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인 4 카드의 첫 느낌인데 별로 안좋죠 느낌은 저는 그렇게 느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 코인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는 남자는 구두새다 그래 보여요 왜냐면은 코인을 끌어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 머리 발 뭐 여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돈에 대한 애착이 많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뒤에 배경은 세상에 돈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제 카드 같은 경우는 동양화가 되다 보니까 산인데 원래는 저게 마을이거든요 그쵸 그 세번째 코인은 머리에 이고 손에 쥐고 다리에 밟고 있다 이는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보여진다 맞죠 4 왕관은 이 남자의 권력 능력을 나타낸다 그랬을 때 이 뒤에 배경이 조금은 동양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인 마을인 것만 빼면은 다 맞습니다 자본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재물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지난 시간도 그렇고 그 전 시간도 그렇고 근데 이 재선과 키워드가 관련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4라는 수리가 뭐냐면은 안정의 수리잖아요 그리고 이 코인이라는 게 낙천적인 모의 키워드도 있겠지만은 재물에 대한 키워드도 있다고 제가 말했죠 그랬을 때 이 재물이 안정적인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쉽게 보면 좋다 라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관계에서 질투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죠 사돈이 땅을 산 배가 아프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돈은 진짜 사돈이 아니고 뭐 사촌일 수도 있고 옆집 사람일 수도 있고 앞집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특히나 누가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재물에 안정이 됐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을 재물에 안정이 됐는데 안정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싫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마을의 저 배경에도 돈의 중요함이 나타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도시에 가면요 삐깍 번쩍 하죠 근데 그 도시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식도 있을 거고 그죠 뭐 물건도 있을 거고 뭔가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배경은 머니로 왔다갔다 하죠 그리고 가까이 있어야지 뭐 좋은 것도 사실이니까 모든 인프라가 그죠? 그러니까 재물의 중요함을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대로 뒤집겠습니다 그러면은 치골에 가면은 우리가 돈이 없어도 되느냐 는 아니죠 그죠 뭐 이거에 대해서도 뭐 마을의 시골의 장급이라든지 이런 시골에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거기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갈등이라든지 이 배경에는 전부 다 돈이 깔려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 간에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겠죠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도시에만 그렇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시골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 뭔가 뭐 물론 뭐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말을 좀 신중하게 되네요 그런 나쁜 것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죠? 그렇게 하면은 뭐 이해할 사람 이해했고 이해 못한 사람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패스 그리고 세 번째 코인은 머리에 이고 있고 손에 쥐고 있고 발에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별로 많지 않으면 돈 들고 있으면 그냥 끝이죠 손이 있는데 근데 머리에도 이고 있고 발에도 쥐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돈이 많다는 의미가 돈이 많은데 욕심도 많다는 거죠 여기서 만족해도 될 텐데 그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네 번째 왕관은 이 남자의 권리, 권력, 능력을 나타낸다 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 이상으로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조금은 물론 뭐 이건 또 아까랑 반대예요 좀 줄 수도 있잖아 베풀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움켜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움켜쥐고 있으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쵸? 펜타클 4카드의 키워드입니다 소유욕 재물과 권력을 안정시키고 싶어한다 다시 말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뭐 옛날에는 1억 부자도 있었을 텐데 요새 1억 있으면은 부자라고 안 하고 그냥 서민이라고 그래요 그쵸? 어찌됐든 1억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10억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100억을 가진 사람도 상담하다 보면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1억 가진 사람은 10억이나 100억 가진 사람한테 부자라고 부유롭다고 하는데 10억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1억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냥 뭐 능력이 안되네 그러면서 100억 가진 사람 부러워해요 그렇다고 하면 100억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행복할까? 라는 질문에는 1000억을 가진 사람은 부러워하죠 결론적으로 소유욕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도 한도 없다 그리고 재물이 그만큼 안정적이게 되면은 다음에는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구치기 들어갑니다 그죠? 나의 입장을 그죠? 그렇게 하고 싶어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치기는 이제 남들이 나랑 똑같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죠 예 편차를 두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큰 회사일수록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어 타인의 도움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나의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의 능력도 뺏어가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인재가 있다 그럼 처음에는 월급을 많이 주면서 기술을 공유를 요구를 하고 기술이 공유가 다 되고 나면은 용도에 맞게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보수적 손의 손실보다는 기존에 잘 되는 것을 선호한다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손의 손실보다는 잘 되는 것을 선호한다는 건 가던 뒤만 간다는 건데 뒤집어서 말할까요 새로운 기술을 못 받아들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특히나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나 재물의 키워드가 아닌 사람은 반대로 근데 신기술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분들은 또 신세대를 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가 없다는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죠 운은 돌고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이라는 게 니 거 내 거 없다라는 거죠 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니 게 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국토를 나누는 것도 그냥 인간들이 나누어 놨죠 그죠 인간들이 딴 뭐 생물도 많을 텐데 허가 안 받았잖아 그냥 인간의 주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뭐 신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네요 과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본인들이 그냥 무언가 열심히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심취해 있을 뿐 근데 실제로 진정하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과학이 완벽하면은 그것만큼 절망적인 거는 없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도달점은 네 끝이 없죠 물론 이 부분도 욕심이 끝이 한이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발전을 그만큼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사항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볼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펜타클 4 카드의 키워드입니다 소유욕 방어적 보수적 연애우는 별세계 재물은 별세계 당연하게도 연애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집착을 안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 안정적인 사람 결혼을 생각하게 된 사람 돈에 집착하는 사람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자리의 포지션에 따라서 반대사항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상대방이 돈 때문에 나한테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어요 이건 배열에 따라서 지금 뭐 펜타클 카드 네 번째인데 이것도 킹까지 가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배열에 대해서 들어가겠죠 그쵸 그때 들어가면 또 볼 텐데 결론적으로 이 소유욕이 자리가 내 자리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상대방 자리에 가면은 상대방이 돈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해서 나한테 들어오면은 그 사람하고는 별로 좀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돈을 사랑하면은 돈 없어지면 사랑도 없어지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을 만났다 그럼 얼굴이 없어지면은 사랑도 없어지겠죠 물론 얼굴이 없어지진 않겠죠 근데 이제 미남 미녀도 노화현상으로 해서 그죠 이렇게 변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죠 물론 뭐 10대 20대 때야 뭐 다 탱탱하죠 그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조금 쭈글쭈글해지는 게 사실이니까 현실이니까 그죠 이렇게 말하면은 뭐 당연한 걸 말하냐 이러는데 당연한 게 가장 진리에 가까워요 그죠 음양공도 당연한 거잖아 그죠 명리도 사주도 당연한 건데 뭐가 안 당연하냐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죠 맞죠 종교도 그렇잖아 착하게 살아라는데 하죠 자꾸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거죠 종교도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 있는데 그딴 건 모르겠고 신한테 내놔라 그러죠 그래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놔라고 막 따지고 들죠 어찌됐든 직장 업무가 많아진다 목표가 늘어난다 대인관계 재물이 많은 사람과 연이 생긴다 안정적인 사람을 알게 된다 반대로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좋아요 귀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사랑은 별도지만은 그리고 현재 상황 이익을 창출하고 싶어한다 목표가 너무 높다 감정은요 재물을 지키고 싶다 재물을 위해서 저축하고 싶다 문제의 원인은요 재물이 늘어난다고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다 맞죠 타인보다 재물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 맞죠 사실이죠 재물이 많으면요 그냥 재물이 많은 거예요 재물이 많다고 해서 행복의 좌표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반대일걸 재물 많은 사람이 재물을 잃으면요 인생사가 흙으로 돌아가겠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겠죠 그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재물이 재물을 지켜주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반대 상황도 있어요 재물 보이는 족족 다 써버리는 인생도 뭐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정해진 법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인생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적당히 그렇죠 명리학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죠 음양오행이 모두 균등하면 가장 베스트 할텐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수 없죠 그건 용서가 안 되죠 그렇듯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재물은 필요하나 재물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이번 시간에는요 펜타클 4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펜타클 5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펜타클 5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